전 adults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 시점 벤치프레스 제일 센 사람 아닙니다.. 저도 평소에 한.. 꽤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벤치프레스 몇 시점이에요? 터치인 보루 187.5키로 미쳤다 187.5키로 예? 네 벤치프레스 187.5 권무님한테 벤치프레스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후인과 하강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요 후인 하강이 뭐죠? 후인 하강은 견갑 뒤에 있는 날개뼈라고 하는 이거를 가운데에 펜을 꽂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운데를 모아준 다음에 이게 슈러그가 아니고 밑으로 눌러서 가슴을 내밀어 준 이런 자세예요 이걸 후인 하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후인 하강을 해야지 일단은 어깨뼈의 충돌 자체가 없고 일단은 이렇게 가슴을 내밀음으로써 좀 더 가동 범위가 짧아져서 얻는 이점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더 고급자들 한정해서는 등근육을 좀 더 사용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안정성이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가슴을 좀 더 내민 상태이고 흉곽을 열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다리 올려놔두고 이렇게 살짝 들어서 가운데 견갑골 모아주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다리로 그러면 견갑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누울 때 눕기 전에 발 위치를 미리 좀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하는 게 중요해요 본인이 벤치프레스를 많이 했을 때 이 정도 발 넓이랑 위치면 적당하다 싶은 곳에 발을 미리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래야지 발 위치가 또 정확하고 몸의 수평도 맞겠죠? 이렇게 했을 때 바벨을 이렇게 잡고 들어서 등을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벤치에도 눌러주면서 쪼아놓고 이러면 후위는 이제 후위는 됐죠? 이제 하강까지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하체로 밀어줘요 이렇게 하체로 이쪽 방향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쑥 밀리겠죠? 근데 그러면은 견갑이 후인된 상태에서 여기로 눌러주는 힘 때문에 벤치가 여기를 대고 있고 이렇게 후인이 됩니다 근데 후인을 할 때, 후인 하강을 할 때 앞판에 힘을 땅땅하게 주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근이라든지 이제 가슴이 강하게 수축이 돼 있어서 앞으로 말린 상태라면은 후인이 되더라도 하강이 안 되겠죠? 하강이 되려면은 갈비뼈가 이 흉각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팔을 돌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슴을 최대한 내밀어 보세요 이 상태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동성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못 내밀 거예요 근데 그게 유연성 문제도 있지만은 유연성 같은 경우는 꾸준히 폼롤러도 해주시고 유연성 훈련을 많이 하셔야겠지만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바탕에 대한 것은 등의 힘이에요 등 근육이 중요합니다 대원근, 소원근, 능형근, 광배근 다 쓰여야 돼요 이 가운데로 찝어주는 승모근 같은 경우에도 많이 힘이 중요하고요 찝어주고 하체로 밀어져서 후인 하강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광배 하부도 많이 들어가고요 대원근, 소원근 힘 주면은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가슴 내밀어 주면서 여기 힘 빼고 실제로는 저희가 후인 하강이라는 개념이 많지만 그 후인 하강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다리를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다리를 이렇게 땅을 밀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두에 어느 정도 힘을 줄 수 있거든요 사두로 이제 땅을 눌러서 사두에 힘을 줘서 밀어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힘의 방향이 레그 드라이브라는 게 이쪽으로 밀려야 되거든요 위로 떠버린다거나 바깥쪽으로 간다거나 바깥쪽으로 가는 게 거의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사실 하체를 놓는 의미가 없어요 하체를 강하게 지면을 눌러줘야 해요 뒤꿈치, 뒤꿈치로 강하게 눌러줘야 됩니다 역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꽉 눌러줘야겠죠 그걸 한번 누워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제대로 이쪽으로 밀고 있는 게 맞나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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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바벨을 잡고 후인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강이 됐죠 그 상태로 엉덩이 내려놓고 일반적으로 내려놓을 때 그냥 하체 힘을 안 줘요 이거를 그냥 털썩 놔요 털썩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강이 풀리죠 훈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 힘을 그대로 유지해줘야 돼요 이 하체 힘을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후인 하강 되어 있죠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엉덩이를 내려놔야 하는데요 고정을 똑같이 시킨 대로 하체만 그냥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내려놓는 느낌 근데 엉덩이는 다 붙여야죠 간당간당하게라는 말이 하체 힘을 풀면서 이렇게 엉덩이만 살짝 떠 있으라는 게 아니라 4두힘은 그대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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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에 관해서 또 다른 팁을 풀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를 하고 두 번째를 할 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나를 할 땐 괜찮은데 가슴이 무너져요 밀면서 그래서 두 번째 하려고 하면 셋업이 다 풀린 상태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체를 밀어주기만 한다면 다시 하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겠죠 후인까지 풀려버리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근데 후인까지 풀려버렸을 경우에는 이걸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등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겠죠 기본적인 후인만 잡아 놓자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체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후인 하강을 잃어놓고 무거운 무게를 들었을 때 하체가 안 맞춰준다면 이렇게 누르는 힘을 방지해주는 게 하체입니다 레그 드라이브라는 게 드라이브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진짜 뭔가 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그시 계속 밀고 있어서 하체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레그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파워리프팅에서는 그 때문에 내가 하체 힘으로 과연 이 아치를 제대로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벤치 파워리프팅에 있어서 벤치는 그냥 엉덩이를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냥 기준일 뿐이거든요 레그 드라이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고서도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이런 원리예요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게 하체로 밀어주고 있어야 돼요 만약 이렇게 하고 벤치프레스를 가져와서 엉덩이 내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벤치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등 힘 주고 밀어주면서 엉덩이를 살짝 살짝 붙이고 호흡 크게 하고 들고 여기 위에가 아니라 팔꿈치 팔이 수직이 되는 지점까지 가져오고 호흡 양 옆에 조여주고 손 주고 엉덩이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제 세서 그 다음에 후인 하강 끝입니까? 내릴 때 이거는 정말 너무 기본적인 것밖에 없죠 내리고 들면 됩니다 내리고 들면 되는데 그냥 이것만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 위에서 시작하면 딱 옆에서 보면 알아요 이게 후인만 돼 있으면 팔꿈치 이게 팔이 땅이랑 수직이 되어 있어도 이렇게 되거든요 후인만 되어 있으면 후인 하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여기 배에는 힘 빼고 가슴 여기 흉각 갈뼈 이게 나와 있고 하강까지 제대로 하체로 이루어졌 이제 만들어놨다면 이 상태에서 등까지 쪼여줘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면 팔이 땅이랑 수직이 되는 지점까지 가져와서 내리고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땅이랑 수직이 되는 지점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올리면 되는 거죠 올릴 때 또 간혹 앞쪽으로 미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그대로 미는 분들이 계세요 그대로 내면은 낼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치가 큰 분들은 수직으로 내려갔다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치가 보통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사선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팔의 각도를 수직으로 유지해주려면 그 부분은 이제 영상 찍으면서 스스로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대각선에 어느정도 대각선의 각도를 만들었을 때 밀때 그대로 밀 이쪽으로 밀지 마시고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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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밀어주세요 밀다가 밀다가 막히면은 일로 미세요 일로 살짝 근데 이렇게 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목 잘려 목 잘리는데 그래서 밀다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벌리지 말고 이건 유지해준 가슴 연관을 유지해준 상태로 일로 밀어주세요 살짝 그러면 쓱 올라갑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위험한 도전을 할 때는 뒤에다가 누구 도시고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이건 정말 뭐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제가 벤치프레스 옛날에 100km에서 7개월 동안 정치였던 적이 있어요 제가 스스로 아 딱 한계를 걷다가 그어놨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저는 그때 평생 목표가 140km였거든요 그리고 180km는 진짜 뭐 약물하고 진짜 정말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120km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140km을 하고 있고 160km을 하고 있고 180km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게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 충분히 그래도 140km은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안 좋은 그 누구라도 체중이 뭐 그래도 어느정도 70km 넘는다는 전제하에 140km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누구나 포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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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하게 이지 할 수 있어요 등 조여주고 업 업 업 업 업 업 업 more 하나 더 하나 더 할 수 있어 포크게 등 조여주고 업 업 업 업 기운 오오오오